오늘 낮 기온 서울 영하 2.9도를 비롯해 중부지방은 영하 3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낮 동안 바람이 분 데다 종일 영하권의 기온을 보여 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대설절기인 내일 오늘보다 기온은 조금 오르겠지만 전국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적 설량 살펴보시면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중남부, 충북, 전북 동부 내륙, 경북 북부 내륙은 최고 7cm의 눈이 오겠고요.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도와 충남, 남부지방, 제주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오겠습니다. 한편 어제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도 눈이 오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눈구름의 영향으로 서울을 포함한 경기 남부 일부 지방과 강원 영서 남부, 충청도 일부 지역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은 후 점차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찬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아침에 서쪽 지방에서 시작된 눈은 낮에 전국으로 확대된 후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밤에 전라도에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청 이남지방을 중심으로는 천둥, 번기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서울과 경기 남부를 비롯한 중부 내륙, 전북 동부 내륙과 경북 북부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수도관 동파 등 추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6도, 강릉 영하 5도, 대구 영하 2도가 이상돼 오늘보다 높겠고요. 내일 최고기온은 서울이 0도, 강릉 1도, 대구 3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앞바다를 제외한 동해 전해상의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높게 해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서해 전해상과 남해 전해상에서는 오후에 2에서 4미터로 점차 높아지면서 서해상을 시작으로 전해상의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